SPC가 티르키에와 시리아에 발생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10만 달러를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9호 성금은 SPC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캠페인 해피쉐어를 통해 전달됩니다. 성금 모금은 해피포인트 앱에 회원들이 댓글과 SNS 공유 등을 통해 참여하면 SPC가 대신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SPC는 허영인 회장의 상생과 나눔 경영 철학에 따라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이 벌어졌을 때마다 긴급 구호품을 전달해 왔습니다. SPC 관계자는 지진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아픔을 겪고 있는 티르키에와 시리아 국민에게 위로를 전하며 작은 정성이 조속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